6월 4일 아침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에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지만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수리하지 못한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때 삼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갈을 보내 오노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의했으나 사실 이것은 나를 해치기 위한 그들의 술책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런 전갈을 보냈다.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에게 가야 하겠소. 그들이 네 번이나 나에게 같은 내용의 전갈을 보냈으나 그때마다 나도 같은 내용의 화답을 보냈다. 그러자 다섯 번째에는 삼발락이 그의 종을 통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나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너 봐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이웃 나라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으며 게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 소문에 의하면 내가 왕이 되려고 몇몇 예언자들을 앞세워 내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것이다. 황제 폐하께서 이 소문을 곧 듣게 되실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며 모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화답을 보냈다. 그들은 나를 위협하며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어느 날 나는 메헤다마레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찾아갔는데 그는 자기 집안에 갇혀 있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청독인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가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나는 그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하여 나를 위협한 것은 그 일로 나를 범죄하게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하나님이시여 도비아와 삼발렛이 행한 일과 여자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의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한 예언자들을 기억하소서. 아멘 우리가 느에미아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에미아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는 황제의 호의를 받아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이 느에미아설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이 3장을 보시게 되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이 참 말이 쉽지 정말 길고 거대한 공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지나치는 길 중에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를 늘 지나오게 됩니다. 아마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지나치시는 길일 건데요. 대전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저는 이 월드컵 경기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크고 웅장한 스타디움을 짓는다는 것 건축한다는 게 잘 가늠이 되질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분의 건축회사가 이 경기장 건설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저 큰 경기장을 어떻게 다 지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건설회사가 각각 자기들이 맡은 구간을 시공했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도면을 가지고 수주한 회사들이 각자 주어진 범위를 쌓아 올립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에미아에게 성벽 재건이라는 믿음의 도면을 구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심점으로 해서 함께 힘을 쏟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간구간을 담당하여 공사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이 완성해 놓은 그 다음 범위를 착공합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에미아 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협력하고 또 서로 도우며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입구에서 좌석표를 배분해 주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또 누군가는 어린 아이들의 예배를 안내해 주고 또 인도해 주고 함께하는 그런 일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가족들의 헌신으로 하나에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드디어 마지막 성문을 다는 이 작업만이 남아있습니다. 성문을 달기만 하면 성벽 재건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마침표를 비로소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줄곧 느에미아를 괴롭히고 또 공사를 방해했던 산발랏의 위협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또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견제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총독이었던 느에미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협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또 거짓 소문을 버티려서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군다면 얼마나 이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조금은 세상과 타협하고 또 편하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이 힘든 여정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그도 분명 인간이었기에 지치고 힘들었겠죠.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성벽 재건의 마지막 공정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삼발랏은 또 교묘한 술책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삼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 오노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의했으나 사실 이것은 나를 해치기 위한 그들의 술책이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 오노평야는 사마리아와 유다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평야입니다. 그곳으로 느에미아를 불러내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그를 제거해버리려는 암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때를 봐서 거사를 치르기 위해 오노평야를 협상 장소로 제안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서 느에미아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서 밤낮 없이 보초와 경계를 서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칼이 아닌 힘이 아닌 협상 테이블을 차려서 정식으로 만나자고 저기 제안을 한다면 한 번쯤은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힘들고 어려움을 조금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꽤 자주 이런 고민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세속 사이의 접경 지역에서 고민하고 또 유혹을 받고 갈등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과 영혼이 오노평야와 같은 끝자락에서 나를 달콤하게 유혹해오는 그 손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이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잠깐만 다녀오면 좀 편해질 텐데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조금조금씩 협상하고 타협하고 나가다 보면 그 끝에는 악한 영의 술책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여정이 정체되어지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를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느에미아의 굳건한 믿음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사명 앞에 내가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없다. 나는 당신과의 협상보다 지금 이 일이 더욱 중요하다. 느에미아는 네 번이나 그를 유혹한 이 산발랏의 편지를 모두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며 더러는 남들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습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세속의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에미아는 성벽을 재건하며 어려운 난간을 헤쳐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협하며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이 덜어는 연약해 보이고 또 덜어는 암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겨운 코로나는 좀처럼 끝을 보이질 않고 주머니 사정은 꽤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줄만 알았던 몸이 조금씩 아파오기도 하고 또 가족과 이웃의 관계 속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리스오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광야 같은 어려움이 몰아치는지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그 어려운 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나를 좀 더 편한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비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뇌위아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억하며 또 믿음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손길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주님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론 버거운 인생에 길에서 힘들고 지쳐 주저앉아 씻을 때가 정말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나를 유혹하는 죄에 손을 잡고 타협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집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 뿐임을 기억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어제보다 오늘도 나를 강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느에미아의 삶이 그러했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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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